라디오 삼국지 이때까지만 해도 조조는 천자를 보위하는 한시대 충성쓰는 신화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었다. 낙양에 입성하자마자 궁전을 지어서 천자를 극진히 모셨고 막대한 양의 식량을 방출해서 낙양 백성들의 기근을 해결했다. 조조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천자인 헌재는 이렇게 극찬했다. 조조, 그대야말로 한시대 진정한 충신이오. 그러던 어느 날 천자는 조정의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조조에게 동소라는 책상을 보냈다. 그런데 조조는 이 동소라는 인물의 수려한 외모와 인품에만 반하고 말았다. 신뢰가 안된다면 한가지 이어 짚고 싶습니다. 말씀하시지요. 근자에 들어 세상의 거친 인심이 사람들의 얼굴에도 반영된 탓인지 누구를 만나보아도 피부엔 생기가 없고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공은 다르시군요. 미목엔 전기가 가득하고 조난에 기품이 넘치십니다. 몸을 보살피는 무슨 비결이라도. 다른 것은 없사옵고 그저 30년째 소금을 입에 대지 않고 있사옵니다. 아 그래요? 아무리 그 삼국계 나온 얘기라지만 절대 여러분은 그 따라하지 마시기만 한다. 30년 동안 소금을 안 먹었다는 거 말인데 그 참 큰일 날 저녁니다. 저도 장군께 한가지 엽듣고 싶은 것이 있사옵니다. 말씀하시지요. 조 장군께서는 이제 낙양에 입성하시어 천자를 모시고 천하를 편안하게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요? 고견이 있으시다면 가르쳐주시지요. 낙양은 이미 피폐했습니다. 또한 조정에는 조 장군을 의심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세력들을 일수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바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수도를 다시 옮겨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허도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곳으로 수도를 옮기시면 백성들은 넉넉해지고 장군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한 객이 찾아와서 조정에게 이런 말을 전했다. 저 조 장군. 최근 태사용 왕립이란 자가 천문을 살펴볼리. 태백성이 두 사이에서 북극성을 범하여 천지를 지나가고. 화성은 역경하여 천관에서 태백과 만나니. 이는 금과 화가 박필 운세라 하옵니다. 까만 근데 그게 뭔 소리요? 듣는 청취자들도 생각해서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시오. 아하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조만간에 천자가 선수 교체 박필 운세다 뭐 이런 얘기지요. 조정은 즉시 순욱을 불렀다. 순욱? 호도는 바로 토성의 땅이지요. 호도로 수도를 옮기시면 주군의 김은 더욱 얻을 것이옵니다. 조조는 천자를 배하랬다. 그리고 감히 이런 진언을 했다. 배하 신이 생각하옵건대. 낙양은 이미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사옵니다. 수도를 옮기시는 것이 어떠실런지요? 또 수도를 옮기시란 말씀입니까? 호도는 산물이 풍부하고 물자가 넉넉한 땅입니다. 그곳으로 천도를 한다면 백성들도 기뻐할 것입니다. 알겠어. 백성들의 뜻이 그렇다면 따라하였지요. 헌지는 조조의 뜻을 거슬릴 힘이 없었다. 휘하의 망료들을 소집해 대회의를 열었다. 모두들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하지만 이 정도의 성공으로 안 돼선 안될 것이다. 우리의 대사군 이제부터가 시작이오. 승우. 예 주군. 자투력 되겠. 예. 앞으로 우리가 상대해야 될다면 어떤 자들 있나? 먼저 하북에 원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부강하고 막강한 군사력에 사기는 높습니다. 거기다 중산층의 압도적인 지지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맞서기엔 벅찬 상대이옵니다. 그리고 다음. 원수의 동생인 원수를 있사옵니다. 명문 원시 집안의 혈통을 이어받아 정병백만. 그 위세는 이미 하남 전지역을 석권하고 있사옵니다. 그리고. 북평에 공손찬이 있습니다. 북방에 원캠 맞서며 싸운 실력과 관록은 결코 원소 못지않은 인물이옵니다. 음. 계속하게. 형주에는 유표가 있습니다. 감동의 손전을 물리친 후 형주의 민심을 장악했습니다. 이 역시 무시못할 세력이옵니다. 그리고 죽은 손전야들 손책 또한 결코 방심할 수 없는 호랑이 새끼입니다. 사방에 만만한 놈이 하나도 없구만. 승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럴 땐 가장 만만하고 약한 상대부터 하나씩 두들기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면. 첫번째 타켓은 누가 좋을까. 바로 서주의 유비입니다. 유비? 유비는 지금 소패성의 여포를 데려다 놓고 있습니다. 이 둘이 만약 힘을 합친다면 장래의 화근이 될 것입니다. 싸기 잘하기 전에 쳐야죠. 어 그럼 지금 당장 군대를 잃을까. 아니합니다. 이제 막 천도가 끝난 후라 군사를 잃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제가 한번 개책으로써 저 둘을 제거해보겠습니다. 개책을 써서 유비와 여포를 제거한다고. 2호 경식이라는 개책이옵니다. 여기 두마리 굶주린 호랑이 2호가 있습니다. 이 두 호랑이에게 고기덩이를 한 개만 던주줍니다. 그럼 두 호랑이는 고기덩이를 찾아기 위해 경식 다투겠죠. 그러다 결국 한 마린 죽구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호랑이도 상처투성이가 되어있겠지. 그걸 심한 들이 못합니다. 그 얘기구만. 예. 그것이 바로 2호 경식이라는 개책이옵니다. 유비는 아직 정식으로 서주태스의 임명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즉시 유비에게 사신을 보내서 서주태스에 발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서 여포를 죽이라는 일명을 내린 것이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싸움이 아주 볼만할 것이옵니다. 천하의 흥원한 서주성을 향해 덮쳐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 시각 우리의 주인공 유비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 아참 연애를 하고 있었다.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닌 두 사람과 만난 양다리 연애였다. 여보세요? 부영 오늘 만나자고? 그럴까? 6시쯤 만날까? 그래 그래 그럼 6시에 낙양지과 가서 봐. 응 그래 나도 사랑해 달락이오. 자 그럼 슬슬 외출 준비를 해볼까? 오 전화가 왔네. 여보세요? 아 미소저. 우리 오늘 만나기로 했었죠? 가만. 미소저. 그럼 저 9시쯤 장안문구 앞에서 보면 어떨까요? 아 예예 그래요. 알았어요. 아 그럼요. 저도 사랑해요. 이따 봐요. 아휴 참예. 아이고 진짜. 아주 세무시오를 하시오. 형 친구 안고유. 아 이 녀석아 누구 이러고 싶어서 이러냐? 아 이건 나도 미친다지만. 우리의 이성인군자 유비가 참 어쩌다가 이렇게 양다리 연애를 하는 신세가 된 것일까? 그 연휴를 알아보기 위해서 참 지금부터 3개월 전으로 돌아가보자. 서주패수의 부임한 후 유비는 첫사랑 연인이었던 홍보영을 다시 만나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으면 담 앞에서도 밝힌 바가 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수님. 오 미축. 어쩐 일이셔?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오늘 저녁은 저희 집에서 하시디요. 미축은 서주석 내 가장 유력한 중심이자 막강한 불을 바탕으로 유비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런 미축의 청을 유비가 거절할 일 없다. 당연히 가야지요. 관우 장교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음식도 푸짐하고 술도 마시고. 신난다. 다들 건배요 건배. 장비야. 너 오늘 술이 좀 과한 것 같다. 이제 그만 마시지 그러냐. 아 진짜 소주 두 병밖에 안 먹었어. 페트병으로 두 병 아니냐 이 녀석아. 장비. 괴념치 말고 오늘은 많이 드시겨나. 그나저나 안 비추. 오늘 무슨 날입니까? 어쩌리로 이렇게 우리를 초대를 해주시고. 싫은 날. 태수님께 소개해드릴 사람이 하나 있어서요. 소개요? 얘들아. 아가씨를 메셔오느라. 잠시 후. 하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웬 아리따운 아가씨가 방에 들었었다. 제 미천한 누이옵니다. 별로 볼 것은 없사오나 심상은 착한 아이입니다. 태수님께서 거두어주신다면 가문의 영광이 되사옵니다. 예. 자. 아니 미추억 저 그게. 태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저의 작은 바람이옵니다. 부디 청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니 형. 어쩌자고 전화번호를 받아온 거에요. 홍보용 아직은 어쩌구요. 아 그 진짜 소리 확 깨내준 말. 아니 참 이 녀석아. 그럼 면접에서 어떻게 거절을 하냐. 미추님 그렇게 간고 기폭다고 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예의상 어쩔 수 없이 받아왔다 그거에요. 알았어요. 전화기 줘봐요. 제가 싫다고 대신 들어갈게요. 아니 저 자리 갈 녀석아. 괜히 자기도 좋아서 받아놓구서. 이 녀석이 정말. 저 광희야.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 글쎄요. 저도 그런 쪽으로는 영문이 아니라. 형. 이제부터 형 인생 좀 피곤할 거요. 양다리를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요. 여태 그라참 이렇게 해서 유비는 양다리를 거치게 된 것인데. 장비의 말마따라 참 유비의 인생 피곤해지기 시작했다. 바람기 많은 남자라면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먼저 같은 영화를 두 번 보고. 오빠. 이 식스센스라는 영화. 되게 무서운 영화래. 응? 그래? 오빠. 나 벌써부터 무서워했지. 아휴. 해설 꼽고 찾고 보면 하나도 안 무서울 거야. 부영 곁엔 내가 있잖아. 오빠. 부영. 유비님 이 식스센스라는 영화 굉장히 무서운 영화래요. 아하. 미소조 곁엔 제리가 있지 않습니까? 무서워하지 말아요. 네. 유비님. 미소조. 근데요 유비님. 저 브루스 윌리스 연기 너무 잘하죠? 아휴. 저 브루스 윌리스가요? 사실은 귀신이에요. 그날 때 좀 밝혀줄까요? 어머 정말요? 그럼요. 근데 유비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 영화 보셨어요? 아. 아니요. 아 그 친구한테 들었어요. 네. 그리고 같은 고백도 두 번씩 하고. 오빠. 오빠는 날 얼만큼 사랑해? 부영. 두 팔로 둥그렇게 원을 만들어봐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걸 땡만큼 덜 사랑해. 오빠. 부영이. 유비님. 유비님은요. 저를 얼만큼 사랑하세요? 아. 미소조. 두 팔로 둥그렇게 원을 만들어보세요. 이렇게? 참 잘했어요. 미소조. 이 세상에서 그 원을 땡만큼. 그저 미소조를 사랑합니다. 유비님. 미소조. 그런가 하면 유비는 이런 양다리까지 걸쳐야 했다. 오빠. 여기가 내가 힘들 때마다 자주 찾는 절이에요. 주지수님께 인사드리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전 유비라고 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부영보살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불심이 아주 기쁘시다구요. 아. 예. 절에만 오면 심신이 편안해지고 번뇌가 사라져서. 그저 뭐 자주 찾고 있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유비님. 여기가 제가 다니는 교회에요. 목사님께 인사드리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전 유비라고 합니다. 아. 미자매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심이 무척 기쁘시다구요. 예예. 전. 산댓제. 모태신앙입니다. 그러시군요. 그저 늘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요. 네. 아멘. 아멘. 하하. 유비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라디오상국지 내일 이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출연. 기용론. 안장현. 조경목. 김창기. 남경평. 오인성. 홍성아. 이오이선. 김관진. 김무교. 홍현석. 이영아. 마공성. 하성롤. 해설. 양진. 고마. 박희준. 조과. 이용문. 정현재. 기술. 이성호. 극본 김보성. 연출. 안중국이었습니다. 제6회 EBS 고노래상국입니다. 방송작사 2주공작곡. 풀벌레의 가을여행. 박성현의 여성능여리입니다. 노랍니다. 풀발들 모래소리. 풀발들 모래소리. 산랑. 산랑. 갑끝. 화삼. 비료라. 순직하네요. 산날랑. 흐를물결. 글패는. 밤을 깨축을 주고. 하을바람에 피어나는. 가을향기도 하라. 자른. 귀뚫. 귀뚫. 풀발들 모래소리. 노리노리. 불숭. 일로. 나. 둘. 셋.